오빠 신발 세탁소에 가지고 간다. 오늘 다른 신발 신으래. 안 된다, 나나라. 왜? 며칠 더 신을 거다. 오빠가 지금 그 몇 달 신었다. 꼴랑한 달이다. 오늘은 하루만 더 신을 거야. 알았다. 간다. 잘 갔다 와. 내가 오늘 왜 카메라를 켰나 하면 내가 오늘 사고를 저지르거든. 아침에 공대생 엄마가 공대생 아빠 신발을 세탁소 갖다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돈이 아까워서 내가 씻었는데 내가 그걸 씻어서 말리려고 난로뒤에 일어났는데 난로뒤에서 참 그래 빨리 말릴 줄 몰랐어. 난로뒤에서 잘 말랐는데 내가 피곤해가지고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났거든.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고를 저지르. 다 태아프소. 코가 다 태아프소. 이렇게 다 태아프소. 이봐봐. 보이지? 아까zenie. 아까vere practice 아까도 여기서 나는 사가 며칠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아프 poder. 공대생 아빠가 사가지고 공대생을 두는데 내가 이렇게 안차려 봐봐. 이건 내 Sing해 내 운동하러 갈 것 같아. 오 шир Again 오 완전 예쁘다. 공대생이 내가 아이를 잘 싣 bear properly. 공대생이사 스타일이 아니라고 안신한 것 같아. 성주 아빠가 아끼고 다니더라. 좀 더럽길래 내가 씻었다가 이랬어. 어떻게 별명을 해야 되겠노? 이마에 타는데. 성주아빠야 이리 와봐봐. 이리 와보라고. 내가 자수 할 거 있어서. 뭔 자수? 이번엔 니가 좋아하는 신발 다 탔겠다. 어떻게? 뭐 다 탔어 이거. 머리다이 굽었네. 굽으니까 맛있었어요. 마시는 동안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에 마시는 동안 오른다 지금. 다 삐뚤뚤뚤뚤 오라이 다 탔네. 와 진짜 어떡해. 어떻게 진짜 그래 빨리 마르느냐고. 뭐 어찌나 떠났는데 그걸. 그 뒤에 그냥. 니 놀이타이 탔다. 그러니까네. 앞에 다 끊어졌네. 응 내가 그걸 긁었다. 긁었나 타가지고. 어쩔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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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건데. 한개 사줄게. 아싸. 아싸. 근데 이거 성주아빠오면 난리날건데. 그러니까네. 순카. 에이 아침에 달날 때 줄걸. 그러니까네. 집 갖고 간다 할때 술 볼걸 봤어. 으이씨 아깝다 이거. 근데 이거 한 신어지나 한번 보자. 안 신어진다 오래대로 불어갖고. 신고는 다니겠다. 나무할때 신으면 되겠다. 나무할때 신으면 되겠다. 아 야 이건 밑창 까니까 내 발에 들어가네. 하이스 하이 아깝다 나와 돈이 있으면은 며칠 쉬지도 않았는데. 좀 빨리가서 씻어 가주면 되끼만. 하하하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다 HRiver indent 거라고. originally wanted to wash them. 빨리 가에 식혀주면 나는 안 식 말씀하다. 신발이 노릇노릇타이 잘 탔네. 맛있게 탔네 맛있게 탔어. 이거 어쩔 건데? 뭐 어쩌긴 어쩌면 탔는 거로 내가 어쩌란 말이야. 불이 탔지 내가 탔나. 근데 안 되면 내가 사줄게. 이거 얼마인 줄 알고? 20만원 한 25만원. 저만 오기 전에 숨 까부고 다른 신발 신어라. 극절히 퇴사 이거만. 나 좀 사줄게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신발인데 내가 맨날 이것만 신고 다녔는데. 아침에 성주 엄마 가져간다 할 때 줄걸.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. 응응응. 이구 봐라 내가 뭐라 하대. 내가 오늘 그걸 세탁소에 맡긴다고 했다 아이가. 내가 아까워서 그래. 엄마 지금 쫄어있다.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. 엄마 좀 쫄어있다. 그냥 신발 새것 꺼내서 그냥 신으라 할 수 없다. 좀 말 좀 들어라 마누라 말 좀 좀. 알겠어요. 어떡해. 아빠 다시 컷 At Invasion 번 ès 선